이제부터 기회가 온 편지를 나눌 예정인데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좀 효율 좀 해야되는데 손주지 마세요 제가 줄거에요 어 아 손주지 마세요 썩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전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띵동 아 무려 손주 왔습니다 드디어 다 하셨네요 남자는 너무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아 정우씨 아 띵동 아 정우씨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민씨 방금 외국식 인사하라고 외국식 인사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띵동 알람교수 형 편지 왔습니다 아우트 이런거 얼마야? 신발 돈 신발 아 아니다 아니다 화이팅 아 아 띵동 아 띵동 아 띵동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우 맛있어 이제 저희 분들 읽어볼까요 어 어 번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마음에 드네요 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버티